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이젠 끝 시작할 땐 축이 될지 팝이 될지 몰라 우리들도 관객도 엄청 불안했지 이제 와서 끝나보다는 후련하지만 내일이 오면 우린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오늘 만드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봐 오늘 오직 관객도 좋겠다 오늘 만드는 이야기 잘 간직해 우리 모두 기억할게요 오늘 오신 여러분의 인생 어쩌면 눈물만 쓴 이야기처럼 알 수 없어도 어떻게든 흘러와 이 자리에 모여 바로바로 여기서 함께 만들어내지 좀 이상하면 어때 좀 당당하면 어때 좋잖아 오늘 만드는 이야기 잘 간직해 우리도 꼭 기억할게요 또 언젠간 만나게 되면 들려줘 당신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한 공연할게 또 만들어 보여줄게 오직 한 번 펼쳐진 우리 인생 사랑엔 좋아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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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